숨쉬는 전통운기의 자연원료와 미네랄 천일염을 숙성해 완성한 프리미엄 플라볼 천일염 로우 그라인더 7종입니다. 전남의 청정의역에서 만들어진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으로 만든 특별한 소금이에요. 순수한 천일염에 7가지 자연원료를 가미한 무색소, 무화학물, 무방부제의 프리미엄 천일염 로우 식품안전시스템 인증을 완료한 시설에서 5년 숙성 천일염과 7가지 자연원료를 독자건조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적은 나트륨과 풍부한 미네랄을 합류하고 있어서 저염식단에도 좋은 소금이라 저한테도 딱이에요. 그녀가 선택한 소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플라볼 천일염 로우 그라인더 7종을 경험해보세요.